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가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평가 참여 신청을 받았더니 논란 속에서도 참여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교조는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평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려면 정확한 진단이 먼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올해 두 번째 평가에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이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생 5만 7천여 명이 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전체 대상 학생 7만 3천여 명 가운데 78%가 넘습니다. 지난해 45% 수준과 비교하면 33%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넓어졌다는 게 교육청의 분석입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교육청의 압박 때문이라며 평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날짜를 비워두라고 연초에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경로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논란 속에서도 참여율은 높아진 만큼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만 8천여 명이 시험을 봤지만 이후 이뤄진 학부모 상담은 전화 상담 600여 건에 그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배포된 보충학습 교재도 자율학습에 맡겨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 담당 교사가 맞춤형으로 학력을 관리하고 부족한 학생은 재시험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학생별 100분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